2021년 9월 12일 성범 소식입니다. VIP 초청 예배 9.12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행복한 초대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예배문안이 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과 교회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1차 정기총회가 9월 16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5회의장이며 이날 목요특별 생방송은 교단 총회 관계로 쉽니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예배당 예배와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병행해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립니다. 3층 행복한 카페는 주일에만 테이크아웃으로 운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 전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와 모임 안내입니다. 9월의 추천도서는 맥스 루케이도의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답니다. 공생의 작정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분리교회 개척으로 인해 빈자리를 섬겨주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는 여름 정장 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문자 또는 카카오톡 성광집내교회 채널에서 모바일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광 소식이었습니다.